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총 4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연합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제 여름도 더운 여름도 지나고 또 가을이 됐습니다 바쁜 또 절개가 됐는데 오늘 또 우리 그동안 우리 장모님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군사님들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단위 목사 청빙 절차가 있어서 2부에 진행되는데 올해는 미국의 대통령 선고도 있는데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 목사님을 모시는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하셔서 우리 뉴욕교의 미래가 달려있고 또 우리 후세대들을 이끌어갈 귀한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꼭 참여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연합의 유익 이석 우아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농부가 있었는데 날마다 꼭 한 개씩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때문에 농부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욕심이 발동했습니다 매일 한 개씩 알을 낳는 것이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저 황금 거위를 죽이면 그 배 속에서 황금이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칼로 죽이고 배를 칼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황금을 커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대성통국을 해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후회의 상년만이 평생 이 농부의 심정을 후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돈의 눈이 멀어 자연을 파괴하려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인 농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처럼 인간의 사고력을 마비시켜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바보 소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은 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이스라엘 왕이요 또 전도자입니다 그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결론을 전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 인생이 연합해서 사는 것이 매우 귀중하다 더불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개인주의가 팽비하고 미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그렇고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혼자 살리면 외롭고 둘이 살리면 괴롭고 그러니까 그래도 혼자 살자 이래가지고 싱글 홈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음식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싱글을 위한 음식들이 많이 생긴대요 그렇게 애완용 개나 고양이 같이 이렇게 푸드가 설치된 것처럼 싱글을 위한 것 그것이 미래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집을 줘도 집이 모자라는 거예요 여럿이 사면 좋은데 혼자 산다는 거죠 혼자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도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만나게 했어요 이 두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두 사람이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하나다 이거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두 사람보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는 이 말씀을 의미를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다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좋은 동력자가 되자 구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독서를 하고 둘이 있으면 토론을 하고 세 명이 있으면 노래를 한답니다 네 명이 있으면 운동을 한대요 우리 한국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잠을 자고 둘이 있으면 서로 흉을 보고 셋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넷이 있으면 고스톱을 한대요 지금은 안 알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이 연합해서 사는 것은 좋은 상을 얻는다 그래서요 협동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적으로 여러 사람과의 단합을 힘써야 돼요 어디 가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 가나 그냥 그걸 갈라놓고 싸움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양들이 많은데 염소를 키운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양들이 싸우면은 머리를 탁 붙잡고 떨어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염소가 볼 때는 아주 꼴불견이거든요 그래서 염소가 달려가서 깍 받아가지고 떨어뜨리논대요 정말 우리가 붙어도 그렇게 괴롭게 그렇게 싸우지 말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귀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두식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죠 두식 혼자 보내지 않고 두식 두식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염소와 갈렙의 만남은 참으로 복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주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안진병이도 일으켰죠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도 정말 복된 만남이었어요 바나바 없이 사도바울이 될 수 없어요 바나바가 많이 도와줬죠 이렇게 하나님은 합심 협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조 안에서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외면한 채 자신의 아닐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불행해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교회 일도 우리가 합심해서 해야 돼요 합심해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 디엘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열 사람 열 가지의 일을 하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가지의 일을 잘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다 해버리고 이러지 말고 같이 하는 협동에서 동욕자 없이 일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대항의식 속에는 없습니다 오직 협력 속에 존재합니다 볼들이 협동을 보세요 가만히 보면 볼들은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볼들도요 총사부가 있고 유모도 있고 보좌관도 있고 경비를 서는 볼도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가 사는 사회랑 똑같습니다 각자 역할을 잘해야 전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서로 도와야 되죠 아니 미국같이 다 맞벌이 하는데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아니 모든 것 괜히 아내가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도와야죠 저도 설거지는 전문입니다 저도 설거지도 열심히 밥만 먹으면 딱 가서 그냥 깨끗이 이렇게 해놓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도 받지만 그러나 하여튼 도와야 돼요 아니 눈에 보면은 돌질이 있잖아요 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너무 피곤한 거죠 개미들 협동도 봅니다 먹이 찾는 것 위험을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에도 잠원 6장 6절 8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명적 인생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좋은 동력자 그 이렇게 코칭을 잘하고 멘토를 잘하는 되게 도와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자 10절에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란이 많은 세대일수록 우리가 모아지 짐승의 세계도 보면 짐승의 세계도 사자라든지 호랑이 그러나 외로워요 왜 다 도망가니까 그러나 그 말들이 말이죠 그냥 연합해서 딱 그냥 있으면 아무리 사자가 달려들어도 뒷발로 그냥 차가지고 또 소들도 막 그냥 이 볼로 그냥 꽉 받아버리고 이런다고요 혼자 있으면 나가는데 같이 있으면 그 화를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과 원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을 때도 그 강도 맞는 자를 도와주는 자 도와주는 자 그 도는 자가 선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증가되고 슬픔은 나눌수록 감소됩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참 친구입니다 세계적인 대보였던 미국의 하워드 휴즈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는 노년의 일으로 모든 사람을 의심하여 기피한 까닥에 몇 년 동안 유리방 속에서 지내며 주치의를 통하여 영양제 주사만을 맞으며 사는 불생하고도 고독한 만련을 보냈습니다 물질이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탈모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었어요 둘인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축복식을 받아야 되는데 의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입니까? 두 아이입니까? 하나씩 따로따로 축복기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하니 이 아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라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아이한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아 뜨거워! 하면서 여기도 그렇고 이 옆에 붙은 머리 달린 아이도 똑같이 비명을 지르면 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느낄 줄 아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자 11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요 정말 살아있다는 게 따뜻한 거죠 죽은 사람 저도 전도사 때는 죽은 분 돌아가신 분들을 여음도 제가 해봤는데요 죽은 사람 뭐 만져보면 차잖아요 아무런 열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따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온정을 항상 느껴야 됩니다 사랑을 하면 오래 삽니다 창세기 2장 18절 28절 돕는 배필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고 그 결혼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성격이 안 맞니 뭐가 안 맞니 잠을 못 자니 뭐 별 그냥 이유를 들어가서 다 깨트려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깨트려버리죠 정말 사랑을 하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따뜻하고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우리의 연합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서로 합심하자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이 당하나니 삼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 유언하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 아들을 불러서 활을 하나씩 다 꺾어보라고 했어요 활을 주기더니 다 꺾죠 그랬더니 이제는 세 개를 가지고 다 꺾어보라고 세 개를 같이 놓고 이게 꺾으려니까 그냥 안 꺾해지는 거예요 하나씩은 부러지는데 세 개는 안 꺾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니 너희들 삼형제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 다 이길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연합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분열시켜요 마음을 하나로 못게 하지 않고 자꾸 우리를 싸움하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우리는 보호와 용기를 북돋아주며 그렇게 함께 되는 것이 돼야 되죠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줄다리기 제일 줄다리기 재미있어요 그죠 그 줄다리기 이런 뭐 여기 10명 여기 10명 당겨라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힘이 딱 모아질 때 이기는 거죠 다 같이 잡아두기 끝까지 똑같이 잡아두는데도 그거 아주 재미있어요 줄다리기는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면 참 놀라운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이든지 엘리베이터를 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뭐 재밌게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부득득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남몰래하고 다 이렇게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게 9층쯤에 대해서 엘리베이터가 딱당하고 고장이 났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났다 이렇게 된 거죠 공동체의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봐야 공동체가 중요한 가족이 귀중한 줄 알고 교회가 귀중한 줄 알고 이 연합하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귀중한 줄 알아요 수영을 해봐도 물에 빠져 죽을 지격이 됐을 때 그냥 가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 사람이 힘이 더 세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죽으시면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둘 다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계속 뽀로로 해가지고 앉아갈 때 뛰어들어가서 다리부터 붙잡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다 배우잖아요 정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말씀했고 두 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도 내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합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신령한 일이며 축복된 일입니다 결과는 생명과 평강의 삶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구약성경에 보면 방주를 만들었죠 그죠? 방주가 120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때 노아 혼자 했습니까? 누가 했죠? 노아 식구, 여덟 식구가 했어요 한 마음으로 120년 동안 그 결과 노아의 가정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말 연합하는 일이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는 12만 명을 상대로 해서 400대 1이에요 미디안 군대 400대 1인데 300용사가 똘똘 뭉치니까 그 12만 명이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고넬로 가정은 친척과 하인들과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모시면서 베드로를 모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요아치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만 안됩니다 육계에 속한 일이며 마귀의 조정으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썩어질 것을 위해 살며 사망으로 삶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고라의 무리와 250명은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열심히 쌓던 그 무리들은 다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합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신 일입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도 동료와의 교제 속에서 합심할 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자가 되지 말고 친교하고 기도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그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 그 공정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또 수평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또 사랑으로 품고 또 함께하는 그런 복된 우리 뉴욕교의 오원성도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아멘 아멘